안녕하세요 27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왕 출신의 카카오토 대표 허프로입니다 드디어 아우디 A4, A5, A6, A7이 판매가 열렸습니다 그럼 프로모션은 어느정도 되는지 이 깎고, 이 또 깎고, 모아 모아서 팝 터뜨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아우디 긴급 뉴스가 되겠습니다 아우디 A4, A5, A6 이 세가지 모델은 2.0 TFSI, 가솔린 모델만이 판매를 합니다 10월 1일서부터 출고가 됩니다 거의 90% 이상 확정입니다 그리고 아우디 A7은 50TDI 하고 그 다음에 55TFSI 이렇게 두 차종이 판매가 드디어 열립니다 하지만 프로모션은 10월달 출고이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진 않지만 제가 이 전달 저전달 그거를 한번 제가 이 취합을 해서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서 제가 한번 알려드리고 10월달에는 좀 더 정확한 프로모션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알려드리는 프로모션은 이 100% 정확하지가 않으니까 그저 참고만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럼 아우디 A4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우디 A4 같은 경우는 TFSI라고 붙어있는 모델이 쉽게 얘기하면 이 가솔린 모델이 되겠습니다 이 ABC 딜러사로 나눠놨습니다 여기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지금 알려드리는 ABC 딜러사는 아우디 프로모션을 이용하셨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우디 프로모션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타사나 현금이죠 대략 한 2% 정도 할인이 삭감됨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아우디 A4 볼게요 여기서 잘 보시는 게 이 850에서 한 900 정도 할인에 플러스 5종 세트입니다 5종 세트만 해도 한 100여만 원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다 혜택시 할인은 재구매하고 트레이드인을 합친 금액이 되겠습니다 최다 혜택시 실구매가도 재구매하고 트레이드인을 포함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재구매가 없고 트레이드인이 없다 그럼 850에서 900이 되겠죠 이 표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우디 A5입니다 A5 같은 경우도 TFSI 이 가솔린 모델만이 지금 판매가 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디젤 모델은 조금 있으면 인증이 풀릴 것으로 예상되며 이 지금 알려드리는 프로모션도 예상 프로모션입니다 잘 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우디 A6입니다 A6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많이 기다리는 그런 모델이죠 재구매 트레이드인은 없지만 5년에 15만 킬로가 보증 연장이 됩니다 지금 판매 정지를 한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 쇼버 그러니까 이 쇼버를 업데이트를 한 겁니다 국토부의 인정을 받을 때 조금이라도 틀리게 되면 쉽게 얘기하면 인증을 재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매 정지를 한 거지 차에 문제가 있어서는 압니다 쉽게 얘기하면 쇼바 옵션 강합니다 그러니까 나가서 리콜을 하는 것보다는 리콜하기 전에 먼저 다 업데이트를 해서 내보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허프로 영상이 나가는 즉시 바로 계약을 해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가솔린 모델은 차가 더더욱 없습니다 아마도 재고 기근 상태 그러니까 반도체 때문에요 연말 내년 초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다음 바로 아우디 A7입니다 A7 같은 경우는 55TFSI하고 50TDI만이 지금 현재 계약을 받고 출고가 가능합니다 디젤라인 같은 경우 인증이 풀리는 즉시 허프로가 다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ABC 딜러사별 나눠놨습니다 예상 할인가니까 그저 참고만 하시고 구매 시점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카카오토는 현금, 할부, 리스, 장기렌트 모두 다 가능합니다 수입차 전차종 제로플랜이 되는 건 아시죠? 카카오토 홈페이지나 카카오토 어플을 받으시면 제로플랜 수입차 전 브랜드에 대한 가격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아우디 긴급 뉴스였습니다 카카오토 앵커 허프로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삼시itt 동원 동룍 동영상 동영상